고기는 좋아 보이는데 양념갈비라고요 자 이거 드셔보세요 안 뜬긴 거 살살 녹을 거다 살살 녹을 거 그래 살살 녹는 게 녹을봐요 아 녹죠? 물론 이거는 드셔보셔서 더 찌긴 거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양념갈비는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양념에 얼마나 맛있는 거 MSG나 이런 게 들어갔겠어요 조리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 고기가 훨씬 더 비싼 거였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되었는데 꼬전이라고 이것 보네 응 시원한 데 와가지고 오죽을 맛있게 먹으라 이 땡볕에 와가지고 이거 땡볕에 앉아놓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다 어디 들어간다 잘 먹었다 바깡스 가면 더 심해요 바깡스 가면은 바깡스 가면은 저 바닷가에 가면 시원한 맛이라 이거 먹어서 빨리 타라 이거 약이야 저거 주고 그냥 텐트 잘못 들어가면 여기 바닷가에 가면 시원해 소주인가요? 폭탕주잖아 폭탕주다가 그거 소주잔에 물주면 다 원샷으로 먹어야죠 이거 뭔지 알아맞혀봐라 응?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이 모양?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저 정도는 나도 알아듣는데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아유 맛있네 더우면 나중에 나 캠핑 가서 캠핑카에서 그거 먹자 아 이거 안에서 어디 또 고구마 같은데 아유 맛있네 남서방님이 사간 고기 정말 하도 막힌 거 같아요 아니 보기에도 굉장히 진짜 좋은 고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생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고 보통 양념갈비들이 이제 수입산으로 이렇게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저기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남서방님 정말 많이 발전하셨어요 예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아침에 이어서 점심까지 장인 장모님한테 해주셨단 말이죠 예 예 처음 해보는 거 이게 진짜 처음 처음 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 근데 그게 참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게 예전에 조서방이 그랬잖아요 처가해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하게 되더라 아니요 저는 헛된 꿍은 안 꺼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끝까지 안 될 거 같아요 예 아유 전막이 어둡네요 예 꿈을 포기하는 게 쉽죠 아니 근데 김보성씨 결혼 전에 이런 공약을 하셨다면요 네 일주일에 한번 요리해주기 매일 사랑노래 불러주기 아 힘들겠는데 술자리 가잖아요 술자리 가면 이제 내가 항상 나는 미안한 마음에 네 노래를 부르면서 전화를 하죠 네 네 이 노래를 좀 들어줘 그래가지고 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합니다 어떤 거 어떤 걸 좀 신선했으면 좋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거를 또 와이프도 감동을 해요 가끔 아 그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 장인 장모님께서 슈퍼마켓 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네 네 유명하십니다 일 좀 도우세요? 슈퍼마켓 일 좀 도우시나요 가끔? 아 아 아 계산도 좀 하시고 계산이 안 될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좀 멋져서 그게 그런 게 좀 안 돼요 아니 그럼 멋져서 사이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제가 거기 계산대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저 이거 얼마입니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계산대가 아니더라도 그 슈퍼마켓에 뭐 이렇게 먼지 쌓인 것도 털 수도 있고 네 네 음식들 자리 배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사인회라도 좀 하세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함사방님은 장모님과 남이섬 데이트를 가셨어요 네 원희씨는 남편분하고 데이트할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데이트 장소? 저는 되게 많이 다녔어요 네 엄마가 고기 재주면 진짜 각 산 거기 가서 막 진짜 연애인데도 막 이렇게 가리고 막 구워먹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장소? 산 산? 산? 아니 어느 산? 모르시 산 보고 가나? 엄마가 항상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싸주셔가지고 어디 놀다 오라고 하면 그래서 대충 어디 한적한 데서 먹고 오고 많이 했어요 아 산이 한적해서 좋았구나 네 아니 나 진짜 궁금해요 근데 각자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장소 있으세요? 데이트 장소? 저는 그 제가 좀 약간 그 놀이공원을 좋아했어요 아 뭐야 놀이공원? 형 안 놀아줘 이제 평범하지 않네요 이제 좀 아동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이 놀이공원에 딱 갔었는데 그 당시 내가 이제 그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언제 때인데요? 아니 주가 수 바로 그때예요 이 낙지 아 감사합니다.